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강원도래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7명의 확진자가 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강원도래 코로나 상황과 강원도의 파격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전 창준 강원도 재난안전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애써십니다.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1200명 확진자 발생 예상. 참 어떤 정점을 우리가 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파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강원도의 상황도 어렵긴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중반에 연 이틀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집단 간염이 발생함으로써 아주 확진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평창 리조트에 기숙사에서 확진자들이 한 23명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의 한 병원에서 직원 관련해서 한 14명. 그다음에 강릉에서 가족 지인 관련해서 한 12명이 나왔고. 가장 큰 게 이제 동해입니다. 동해에서 초등학교가 오늘 낮까지 한 46명. 동해 병원이 14명. 그다음에 동해 해양경찰 관련한 게 10명에서. 동해에서만 집단 간염이 70명 이상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동해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나온 지가 좀 오래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지역 내의 감염 확산이 현재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현재 시민 점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최근 1주간 확진자가 한 155명 되는데. 역시 동해가 한 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강릉, 원주, 평창 80%가 넘어서 지역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가 대아수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 155명 발생. 그런데 동해, 평창, 강릉, 원주 80%. 직장, 학교, 병원, 또 지인 모임, 그러니까 산발적이고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에 맞춰서 강원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일단은 먼저 무증상장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군들을 빨리 점수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가 연말 연시에 대해서 현재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유형별로 저희가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 치역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면서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전수 검사를 아주 주기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장, 리조트, 한 종사자가 한 12,400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23일까지 점수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 해맞이 행사는 전부 취소를 하도록 했고요. 다음엔 해맞이 관광 명소도 폐사나 통제 조치가 지금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현장에 나가오면 시설이나 운영하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핵심 방역수칙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해서 거리 두기 직기미를 290여 명을 선발을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시설별로 가서 방역수칙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계도 활동을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모임 행사가 자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모이는 곳은 모이지 말도록 현재 권유를 드립니다. 선제적인 검사 또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는 지금 중환자 병실이 6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현재 상황의 보도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도내 병사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면 생활치료센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1월 23일 날 오픈을 해서 그게 가동률이 현재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해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급히 동해적에다가 임시 격리 시설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생활치료센터를 현재 세팅 준비를 하고 있고요. 23일 날 수요일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 문제인데 병상도 저희가 현재 206개 중에서 현재 한 75%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원은 현재 11개 중에서 7개가 현재 잔여로 남아있고 다만 중등증 치료 병상이 이제 12개가 현재 잔여 여의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증 치료 병상은 한 183개 중에서 현재 잔여 물량이 한 40여 개 됩니다만 경증 치료 병상은 저희가 내일이죠. 내일까지 한 42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31일까지 40개 병상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연말까지 한 82 병상을 추가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중등증 치료 병상인데 이 문제는 저희가 추가 현재 확보하기 위해서 도내 병원과 계속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선별진료수를 계속해서 늘려서 적극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낸다는 방침이죠. 일본 등과는 크게 다른 대처이고 K-방역의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고 강원도에서도 지역별로 신설별로 선제적인 지금 검진에 나섰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료진이 그럼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설도 시설이지만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민간의료인력 확충을 위해서 지난주 15일부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한 간호사 43명, 간호조무사 70명에서 한 113명이 참여하겠다고 현재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동해 임시격리시설에 오늘 3명을 배치를 했고요. 제2생활치료센터에도 4명을 배치하고 앞으로 저희가 선별진료소, 의료원, 생활치료센터 급한 곳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현재 강원대병원에 정부에서 간호사 4명의 파견이 나와 있고 동해 임시격리시설에도 현재 군의관 2명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학교에 간호학과 학생들을 투입하는, 배치하는 방안을 현재 검표 중에 있습니다. 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사하게 될 경우에 강원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강원도민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거든요. 끝으로 간단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가급적 현 단계를 유지하자, 3단계는 최종 수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3단계로 갔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이 자영업체에 대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수도권만 할 것이냐, 비수동까지 다 할 것이냐. 그다음에 강화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갖고 있느냐는 걸 계속 검토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격상 시기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 여행객 등의 이동량을 좀 감소를 하자. 이래서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강화된 방역 대책이 좀 나올 것인데. 이 여행객의 이동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지역 내 우리의 겨울 예조 스포 시설이든지 숙박 시설 이런 데에 어떠한 제재나 이런 통제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차분한 연말을 준비해야 되겠네요. 전창준 실장님,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